대학교 때 한 살 오빠였어 엄청 잘생겼었어 지금으로 따지면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어, JYJ의 김재중의 얼굴 김재중 스타일, 아니 어떤 스타일인지 뾰족해가지고 잘생기고 막 꽃미남 스타일 그 사람이 날 좋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 내가 털털해서 요즘 남성분들은 여자 내숭 떠는 거 보면 털털한 녀석 좋잖아, 그쵸? 털털한 녀석 좋아하지 너무 내숭 떠는 녀석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, 그잖아 나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뭐 줘? 물티슈 주잖아 여러분 물티슈 어떻게 닦아? 손 이렇게 닦아자 난 그것만 해? 요즘같이 더울 때는 손 막 이렇게 닦아 너네들 이게 막 어! 하는 애들 다 내숭 떠는 애들이야 너희 친구들하고 있으면 더워줘 야 너무 덥지 아니고 겁나 덥지? 해 안 해? 카톡 보낼 때도 여러분들은 내숭 너무 떨면 안 돼 저는 카톡도 시원시원하게 털털하게 보냅니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 탔던 남자한테 톡을 다 보냅니다 뭐라고? 보고 싶어 다 보내요 그럼 남자가 뭐라 그래요? 참아봐 참아봐 그래 그럼 난 뭐라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털털하니까 어? 그래서 내가 또 며칠 있다 보냈어 또 신감케트 오빠랑 같이 보고 싶다 뭐라 그래? 참아봐 뭐라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털털해야 돼 완전 멋있잖아 완전 털털하잖아 그치? 이렇게 내가 한 번 또 며칠 뒤에 또 보냈어 나 오빠가 보고 싶어서 못 참겠어 우리 사귀자 나도 여자인지라 질렀어 뭐라 그래? 답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